안녕하세요 K-POP 튜브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진의 스페셜송 슈퍼참치가 전세계 팬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슈퍼참치는 진의 자작곡으로 지난 4일 진의 생일을 맞아 유튜브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재치있는 안무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틱톡 유튜브 등에서는 슈퍼참치 댄스 챌린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틱톡에는 외국의 한 유치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어린이들이 다 함께 슈퍼참치 안무를 따라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보면 최소 14명의 아이들이 진이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보며 춤을 따라춥니다. 이들은 춤을 추면서 가사에 맞춰 참치를 다 같이 외치기도 합니다. 해당 영상의 좋아요 수는 54만 3400개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슈퍼참치의 춤을 따라하는 영상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어 네티즌들 사이에선 제2의 아기 상어가 탄생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슈퍼참치가 공개된 후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가사에 일본에 대신 동예를 썼다는 이유로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일본 네티즌들이 문제 삼은 것은 가사 중 동예바다 서해바다 내 물고기는 어딨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일본해가 왜 동예로 쓰였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슈퍼참치를 전세계에서 듣고 있으니 일본인이 제대로 항의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본해로 표기하는 게 맞다. 일본인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진과 BTS 소속사를 비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마이크드롭 리믹스 뮤직비디오가 11억 뷰를 기록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 2017년 11월에 공개한 마이크드롭 리믹스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가 11일 오전 051분 경 11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14억 뷰를 돌파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13억 뷰의 DNA 다이너마이트에 이어 통산 네 번째 11억 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마이크드롭 리믹스는 2017년 9월 발매된 러브 유어 셀프 홀의 수록곡 마이크드롭을 DJ 스티브 아오키가 리믹스한 버전입니다. 공개 직후 미국 빌보드 레인 싱글 차트 핫100에 28위로 진입한 뒤 10주 연속 차트에 머물며 높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스티브 아오키가 함께 출연한 해당 뮤직비디오는 독특하고 강렬한 사운드를 배경으로 방탄소년단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감각적인 효과와 세련된 영상미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멤버 슈가가 마이크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전국의 중국 팬클럽이 오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해 특별한 서포트를 준비하면서 지극한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전국의 중국 최대 팬클럽 전국 차이나는 패션 매거진 보그 2022년 1호로 전면에 전국의 광고를 실어 응원하는 서포트를 펼친다고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전국 차이나는 방탄소년단이 보그 1호로 표지를 장식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해당 매거진 측에 연락해 이번 응원 서포트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국 차이나는 보그 2022년 1월 후에 전국 개인 페이지를 넣어 새해 첫 축복을 안겨줄 것이라고 설명하며 서포트의 취지를 덧붙여 깊고 각별한 애정을 엿보게 했습니다. 보그에 실릴 개인 페이지에는 눈부신 꽃미남 비주얼이 돋보이는 전국의 사진과 스틸위드 제이케이 해피뉴 이어 등의 진심어린 글귀가 담길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 게시물에는 저희 전국이를 아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국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항상 전국에게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어줘서 감사해요. 전국이가 가장 잘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여러분의 끝없는 사랑과 서포트에 진심 감사합니다. 진짜 대단해. 등 댓글이 달렸습니다. 앞서 전국 차이나는 트렌드 세터 젠지세대 패션 아이콘으로 불리는 전국의 9월 1일 생일을 맞이해 유명 패션 매거진 5곳인 보그 마리클레르 하퍼스바자 엘르 코스모폴리탄 9월 호의 생일 광고를 실었습니다. 또 2020년 생일에도 전국 차이나는 패션 잡지 보그 엘르 마리클레르 한국판 3곳에서 전국의 생일 광고 서포트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